반갑습니다. 중지훈아. 지금 뿜입니다.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실리콘 테이프 안에 핸드폰을 넣는 다음에 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엄청난 대단한 아이디어를 발등을 했습니다. Z8냄이잖아. 왜 폐서해? 다 넣어도 하면 됩니다, 다 넣어서. 지금 하고 실험 가버려. 형아, 이렇게 너무 똑똑하게 잘 돼가지고 이거 컨텐츠 안 나오는가? 몰라. 나 진짜 걱정돼요, 여러분. 컨텐츠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? 그리고 얘를 또 아, 알 때. 아, 알 때. 아, 이거 너무 아프게 해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. 또 뭐? 또 뭐? 안에 바람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테두리만 좀 잘 들지 않을까? 3, 2, 1, 가즈웅! 3, 2, 1, 가즈웅! A.K.Y. A.K.Y. 알아서! 여러분 일단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테스트해보고 일단 최대한 뭐 크게 풀어보고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방수는 원래 되는 거 아닌가? 예 최대한 크게! 잠시만요. 여기서 카메라가 켜지지 않나요? 김영상으로! 동영상으로! 동영상으로! 동영상으로 바꿔줘! 동영상으로! 김영상으로! 저 위기장으로 어떻게 바꿔? 신우야, 김영상으로 바꿔줘! 동영상으로 전화요! 할인이야, 진짜! 조개 오싹시다! 동영상으로! 동영상으로! 형 제께맞아요! 고가요! 비껍..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? 네, 괜찮은데?